안녕하세요 할리 라이엔 뭐하는거야 신발을 뭐하러 보여줘 신발을 빨래하려고 그럼 더러운걸 뭐하러 보여줘 우리가 밥먹으러 갔는데 맛이 떨어졌어 미국에서 온 큰아들 하재선하고 하재이 뒤에 있는데 같이 먹방하는데 뭐하려고 저희가 음식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려고 블라인드 테스트? 나도 지금 블라인드야 이거 다 기미 생겨가지고 안보여 블라인드 테스트하는데 치킨 버거 누가 제일 맛있게 하는지 치킨 버거 누가 제일 맛있게 하는지 누가 제일 맛있게 하는지 어떤 치킨 버거집이 제일 맛있는지 어떤 버거집이 제일 맛있는지 버거가 어디 맛있는지 일단 가자 렛츠 기릿 렛츠 기릿 일단은 저희가 KFC부터 갈건데 요즘 코로나고 하니까 가서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냥 픽업 할 수 있거든요 바로 픽업 해가지고 네네 신고 버거 이렇게 하고 됐습니다 오케이 구입하고 들어가서 픽업하기 다 끝났습니까? 네 알아서 그러면은 5분 후에 픽업 되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면서 롯데리아도 픽업하나? 그런 앱으로 할 수 있나? 그거는 한번 제가 봐보겠습니다 오케이 롯데리아하고 맘스타치하고 네 렛츠 기릿 소 Diego 요거는 롯데리아 요거는 맥도날드 요거는 KFC 요거는 버거킹 요거는 맘스터치입니다 왜이렇게 손대고 하나? 잠시만요 코로나 바이러스 끊인다 알았습니다 자 이제 랜덤으로 드리면 되는거죠? 네 그렇게 가진업 알겠습니다 자 첫번째 후보 아 일로와 1번입니다 다 드실건가요? 다 드셨나요? 네 일본은 맥도날드잖아요 맞나요? 음 이건 바로 맘스터치 이번엔 맘스터치요 이번엔 맘스터치요 이번 맘스터치요 맛이 여편데 맛이 여편냐고요? 치킨버거 맛이 다 같지 않습니까? 치킨버거 맛이 치킨버거 저는 다 맞출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일본 맥도날드의 두번째꺼 맘스터치 세번째꺼 롯데리아 핫크리스피 아 네번째 자 이제 네번째 음료수 필요한가요? 음료수 필요한가요? 다섯번째 먹고 알려주기 에이 에이 하하하 다섯번째는 아 네번째는 저는 알아요 버거킹이잖아요 지저분하게 먹네요 아이고 이거는 KFC 다 맞췄습니다 제가 다 맞췄어요 아이쿠 축하하네 어떤거 제일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맥도날드의 상하이버거가 제일 맛있습니다 아 두번째는 그 맘스터치 버거 맘스터치 좋아하더라고 얼굴 보니까 아우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일 맛이 없었던거는 KFC버거 제일 맛이 없었습니다 아 KFC 제일 맛이 없었다고? 치킨 전문점이지만 아마 제 생각에 저희가 KFC를 제일 먼저 갔기 때문에 너무 식어서 아 식어서? 이거 좀 따뜻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위 맥도날드 상하이버거 버거킹 여기는 맘스터치 여기는 KFC 여기는 맥도날드 여기는 롯데리에요 자 이것부터 드세요 전 이거 뭔지 알거 같아요 KFC 2번 전 이거 뭔지 알거 같아요 KFC 요거는 롯데리아 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사이버거 같아요 사이버거 같아요 사이버거 맘스터치 아 이거 맘스터치야? 네 고거 이거는 뭐에요? 아 이게 사이버거다 멋지라고요? 제가 뭘 얘기했죠? 아까 전에 방금 사이버거라고 했잖아요 1번은 KFC 2번은 뭐라고 했죠 제가? 2번은 사이버거 이게 3번이에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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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은 KFC 2번 제가 롯데리아라고 했나요? 네 2번은 롯데리아 3번 사이버거 3번은 버거킹 3번이 버거킹? 이게 사이버거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이건 뭔데? 이게 버거킹 같아요 잠깐만요 1번이 KFC 2번이 롯데리아 3번이 버거킹이라고 했죠 제가 3번이 맥도날드 4번이 사이버거 이게 버거킹 그럼 3번이 뭐라고요? 3번이 맥도날드 3번이 맥도날드 3번이 맥도날드 3번이 맥도날드 맥도날드 자 이제 안대로 벗어주세요 잠깐만요 1번이 KFC 2번이 맥도날드 3번이 버거킹 4번이 사이버거 다 망했다 다 나갔어 다 나갔어 2번은 롯데리아 3번은 맥도날드 1번은 틀린거 같은데 1번은 아니 KFC 맞았다 1번이 KFC 그럼 제가 볼랬단 말이 맞네요 마지막 버거킹 자 첫번째 버거 드리겠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1번 드세요 냄새 맡으면 안되는데 왜? 냄새는 그거 안돼요 맛만 보세요 음 이거는 맥도날드 1번이 맥도날드 였죠 오케이 자 2번 2번은 휴지피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휴지피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음 이거 모르겠다 이거는 버거킹 2번이 버거킹 1번이 맥도날드 2번이 버거킹 자 3번은 이거 어디야? 이거 버거야? 조각이야? 아 조심 이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음 음 팔리시 되게 야만인처럼 드시네요 그치 이거는 맘스터치 그냥 안먹어 범벌 이게 맘스터치였어요? 네 자 4번은 이게 4번입니다 이거 4번이야? 네 왜 깨끗한거 음 음 이젠 헷갈려 이거 이거 진짜 모르겠다 근데 개야새 자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아 아 아뇨 뭐가 아니죠? 이거 가서 보세요 네 마지막 마지막거 어디 뼈가 어디갔어 떨어졌지 그거 드세요 4번은 롯데리아 이거는 5번 개요새 알겠습니다 자 깐비를 벗어주시죠 죄송하지만 다 틀렸어? 세개 맞으셨어요 세개 맞았습니다 마지막거는 뭐였어? 맞았어요 마지막거 진거버거 개요새 마지막 마지막 맥도날드랑 롯데리아를 바꿔치기 하셨어요 마지막 맥도날드랑 롯데리아를 바꿔치기 하셨어요 자 세개 맞았습니다 응 세개 맞았는데 제일 맛있는거 롯데리아하고 맥도날드 거꾸로 했는가봐 자 뭐가 제일 맛있었습니까? 맘스터치 특이하게 원래 안좋아 안좋아 네 야야야야야야야 맘스터치 시키려고 할때마다 저희한테 뭐라 했잖아요 응 그거 시키지 마라 자 그럼 맘스터치가 1위인가요? 1위는 맘스터치 오케이 1위는 맘스터치 2위는 맥도날드 오케이 자 제일 맛이 없었던거는 아니면은 롯데리아 아니아니요 제일 맛이 없었던거는 KFC KFC요? KFC 근데 네 광고해 드릴게요 부탁할수 오 맛있으세요 그러면은 아재선씨는 어떤게 제일 맛있.. 맛있었나요? 제일 맛있었던거는 샤마이스파이스 2위가 싸이버거 그리고 제일 맛이 없었던거는 아까 맘스터치 제일 맛있다고 안했나? 생각해보니까 응 싸이버거가 그 소스가 달잖아요 응 달아 그리고 토마토 응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샹하이스파이스가 적절하게 매콤하면서 비율이 딱 바삭거리고 근데 싸이버거는 이제 특이 특이하니까 다른 버거들보다 단맛이라고 단맛이고 두껍다 두껍고 그래서 싸이버거가 2위인거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맛이 없었던거는 제일 맛이 없었던거는 롯데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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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크리스픽 핫크리스픽 네 오케이 저는 맥도날드가 제일 맛있었고 맛이 없었던건 필수 내 생각에는 내가 달콤한거 좋아하니까 맘스터치도 괜찮았더라고 근데 원래 점심 먹으러 가면 맘스터치 가진 않아 뭐 쉽게 그냥 들어가서 베스트푸드처럼 하는 그런 식당 자주 갔는데 근데 맘스터치 괜찮았고 사실 다 맛이 있었어요 KFC도 맛이 있었지만 음 소스가 고기하고 그거 달라요 다른거 하고 네 그러면 맥도날드가 제일 맛있었고 KFC가 아무래도 제일 먼저 포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 너무 늦었고 식어서 맛이 없었나 다음편에 그러면 저희 그거는 할까요? 감자튀김 비교하면 감자튀김 할게요 자 여러분 2편 기대해주세요 네 Forget it You